태국 파산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타이항공은 코로나 영향으로 조종사 해고와 운영 기종을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태국 매체인 네이션신문은 조종사를 약 400명 정도 해고하고, 보유 중인 에어버스 A380 기종과 에어버스 A330 기종 운영을 배제할 예정이라고 2월 8일 보도했습니다. 운영할 여객기는 보잉 777-310, 보잉 787, 에어버스 A350 기종으로 압축했습니다. 타이항공은 파산 법원의 최종 구조조정 계획을 3월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